10월 마지막이네요. 다루프가 준비한 10월 이벤트들 잘 즐기셨나요? 다루프 신제품 샘플 증정은 10월 31일 주문으로 마감이니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주세요.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피드백 주시면 신제품 개발에 참고하겠습니다. 10월 한 달간 진행된 살빼 음료 이벤트. 만들어서 마시고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셨나요? 이번 살빼 음료 후기 이벤트 당첨자는 누가 뭐래도 수빈님입니다. 로그초코로 만든 이쁜 음료와 체중 감량 후기 감사합니다. 이전 로그인 11챌린지 참여 및 언제나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 사용팁을 나눠주시는 현주님 감사합니다. 이번에 이벤트 상품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11월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해볼텐데요.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환영하니 댓글을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